에휴! 가정과 과거완료 되겠습니다. 얘는 가정과 과거완료야. 과거완료. 그래서 가정과 과거완료는 얘는 과거와 사실 반대로 얘기하는 거다. 과거와 사실 반대로 얘기한다. 그죠?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가정을 나타낸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과거와 사실 반대다. 이게 중요한 거야. 별 붙이고. 됐어요? 해석은 뭘로 합니까? 과거로 합니다. 해석과거로. 자, 뭐뭐 했었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했더라면 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형태는 if절에 주워나오고 headpp. 이게 중요한 거야. headpp. 그래서 얘가 가정과 뭐라고요? 과거완료입니다. 자, headpp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과거완료라는 얘기야. 이 headpp라서 과거완료라는 얘기예요. 뒤에도 headpp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조동사가 있어서 havepp가 나온 겁니다.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head가 나오면 안되는 거죠. 조동사 과거형의 havepp. 자, 여기 would하고 could 있고 might 있는데 might시면 잘 안나와. would랑 could가 잘 나와. would, could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조동사에 뭐라고 한다? 조동사에 뭐라고 한다? 과거형이라고 얘기한다.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뭐가 나온다? have plus pp가 나온다. 라는 거죠. 이 의문은 뭘까요? if Tony 만약에 Tony가 여기 나오는 headpp 더 튼튼했다면 더 튼튼했다면 여기 이 푸절에 headpp 나왔었죠? he could have lifted could have lifted lift 들어 올린다는 얘기죠. 들어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뭐를? 더 웨이트 그 무게죠. 그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딱 여기 나온 형태죠. headpp could have pp 그죠? 더 튼튼했다면 들어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과거형을 직살법으로 나타낼 때는 과거라고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 자 요거는 뭐냐? 직살법으로 하는 것을 쓸 때는 직살법을 쓸 때는 어떻게 쓴다? 과거로 쓴다. 1번 과거로 써야 되고 2번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 이렇게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if I had spoken had spoken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거죠. didn't speak 이렇게 어? 자 didn't speak는 뭐야? 과거 시즌에 과거 그 다음에 플러스 뭐야? 부정으로 얘는 뭐야? had spoken은 긍정이잖아. 긍정은 뭘로 쓴다? 부정으로 그죠? 이렇게 쓴 겁니다. 이러면 would you have talked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자? didn't talk 어? 과거 didn't talk 과거 시즌에다가 부정으로 썼네? 왜 부정? 얘 긍정이니까. 그 다음에 if가 있습니다. if는 뭘로 쓴다? as로 쓰면 돼요. if를 뭘로 쓴다? as로 as는 뭐뭐 이기때문에라는 뜻이야. 뭐뭐 이기때문에란 말입니다. 이기때문에. 뭐뭐 이기때문에. 됐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if he had spoken English well. 그가 영어를 잘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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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with her 외국인하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직설법 쓰면 이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나는 외국인하고 얘기를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를 과거로 그죠? 과거로 쓰고 긍정은 부정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직설법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꿔쓴다? if as로 쓰고 as turning had been이죠? 과거로 써야돼. 부정으로 wa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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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er he could have lifted 부정 써야돼. 부정. 과거 부정 그러니까 didn't lift the weight 쓰면 되는 거야. 됐죠? 됐습니까? 자 됐어요? wasn't didn't lift wasn't 이렇게 대답 didn't lift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과정법 과거니까 직설법으로 과거 쓰니까 didn't speak didn't talk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란 말이야. 좋습니다. 밑에 괄호 안에서 알맞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if you 자 여기 could have fallen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써야돼? 당연히 과거 완료를 써야지. 자 could have pp니까 had pp 써야되겠습니다. 자 if you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따뜻한 우유를 마셨더라면 너는 잠을 더 잘 자실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ould have gotten would have gotten 이거 나오니까 뭐 써야돼? had done 써야되겠습니다. 감이 오죠? 자 1번 이거 직설법 써보겠습니다. 1번 as you 쓰고요. 자 동사 had drunk 어떻게 써야되느냐 had drunk 이렇게 써야되겠지요. didn't drink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 you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쓰면 됩니까? didn't 그죠? fall 이렇게 쓰면 되죠. asleep 이렇게 쓰면 되는거지. 됐어? 직설법 써면 이렇게 돼. 감이 오나 모르겠네.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나머지 연습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한번 가보자. 자 b 한번 가보겠습니다. b had had 그가 가지고 있었다면 좋은 seat 자리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는 could have enjoyed 즐길 수 있었을텐데 the play 연극을 맞아요? had had 이렇게 had had 어떻게 써야 되냐 자 과거로 써야돼 그럼 didn't have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good seat so they can't 아 이거를 자 이거를 자 이거를 didn't enjoy 써도 되고 can't 됩니다. can't 둘 다 돼. can't enjoy도 가능하다. can't enjoy 둘 다 가능합니다. 어? 야 근데 여기 신기하게 여기 edge가 없어. edge가 없어졌어요. edge가 없어졌어요. edge 대신에 뭘 쓴 거야? soul을 쓴 겁니다. edge를 빼고 soul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edge라는 걸 써도 되고 soul을 써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좋습니다.